오늘은 정력증진에 큰 도움을 주는 장미과 산딸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에는 딸기 종류가 아주 많은데 이처럼 수리딸기가 가장 흔하고 형구자라는 양명을 씁니다. 또한 산매와 목매 산딸기나무라고 부르며 그의 곰딸기와 멍석딸기 복분자 등의 20여 종류가 넘으며 다 함께 한약재로 쓰입니다. 자생지는 전국의 산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양지발은 비탈이나 숲길 등산로 들판에 주로 서식합니다. 열매는 6월에 과육이 있는 뾰족한 타원형의 둥근 열매가 붉은색으로 여물도 있고 다 익으면 열매는 떨어지고 꽃밭짐만 남게 됩니다. 맛은 수리딸기가 가장 달고 대체적으로 산딸기 종류들은 단맛과 신맛이 어느정도 들어있습니다. 예전 먹을 것이 부족한 시골에서는 아이들이 간식거리로 즐겨 따먹기도 했으며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해서 재미나 주스로 가공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산딸기에는 포도당과 과당자당의 당분이 풍부하고 베타카로틴과 니아신 식이섬유 엽산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산딸기는 남자의 떨어진 원기와 기력을 보충하고 의미증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눈과 귀를 밝게 하며 쇠약해진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도 자양과 강정제로 사용하고 신체여약과 유정의미비뇨 만성피로 및 육체피로의 열매와 잎을 건조시켜 쓰입니다. 먼저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통해 산딸기는 항산화와 항균자원으로서 잠재적 물질로 가치가 인정되었으며 특허 논문에는 강과 신장 방광에 들어가서 음경의 면체 혈관 이완을 통한 발기부전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부교감 신경을 흥분시키고 신경관 혈관의 손상과 음경의 구조적 손상을 막으며 음경 내 소동맥의 확장으로 발기조직의 혈액을 채워주게 됩니다. 특히 산딸기 추출물을 농도에 따라 투여하거나 술과 함께 발효시켜 복용하였을 때 조사한 반응에서 음경의 면체의 혈관의 혈액 유입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음경이 팽창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증가되었으며 형청 내 테스토스테론 위주치와 정자수화 활동성이 원활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산딸기의 아르기닌과 인도메타신 성분이 비아그라에 비해 작용 방식은 다르지만 발기력을 유지하는데 크게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분자처럼 천연적 역제로 널리 인식이 되어 있으며 형구자 담금주의 장화 한 점이면 없던 기운도 솟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산딸기에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들어있어 시력을 회복하고 간질환에 좋으며 암 예방과 노화 방지에 효능이 따릅니다. 산딸기나무 열매는 형구자라 하여 약간 덜 익은 열매를 약제로 사용하고 뿌리는 수시로 굴치에서 씁니다. 채취한 열매는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고 말린 약제는 5에서 10g을 물 700ml를 붓고 다려서 마시거나 산재로 하루 한 스푼씩 음용해도 됩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열매나 뿌리를 건조시켜 담는 게 효과적이고 건조 과정에서 항산화 효과가 몇 배는 더 증가하고 유해한 독성은 감소하게 됩니다. 술은 30에서 35도 이상의 소주를 가득 부은 후에 밀봉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저장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한 잔씩 마시면 되고 여성들에게도 매우 좋아 부부끼리 함께 만들어 먹으면 사랑과 건강으로 부부금슬이 좋아지게 됩니다. 산딸기는 몸에 화기가 강한 사람은 적당히 드셔야 하고 담금주는 체내에서 흡수력이 매우 강하므로 절대 무리하게 과음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조절에 도움은 되지만 때론 체질 변화로 혈압과 혈당이 오를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라고 다뇨증 환자와 식은땀이 많으신 분들은 적당히 먹거나 복용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